김자홍 김자홍 야! 여기! 빨리 왔어! 여기! 귀인이에요! 귀인이에요! 귀인! 반갑습니다. 전 귀인이 아닙니다. 난 아저씨 직업선택이 신의 연수였다고 봐. 저희의 마흔 여덟 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돈 때문이었습니다.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! 정의로운 망자라면서? 조광장님! 업격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! 지옥기가 외나와!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. 재, 죄송합니다. 자사들은 잘 들어라. 원기가 소멸되지 않느라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.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?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. 자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. 이리와! 이리와! 살려주십시오!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! 편없네!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! 고개 드세요, 김자홍 씨.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. 혼란과 고를 사이에게 있잖아. 너희들은 양대가 없지 않으시고,